자, 이미 와버렸지, 후진은 쩌머리네 삶이 운전된다면 과연 로벌 트라이드 이제는 목적지 얼마나 걸리는가가 중요한 문제점이지, 귀찮기 쉽겠어 왜, 왜, 그쪽 길은 도대체 왜 또 한가가는 삶의 가이드네 비극해 깔부른 시선들의 회의감을 느껴 남의 운전대에선 그만 좀 신경을 꺼 빅더스티 선택의 길 난잡하지 판만 잡자 머리가 덕분에 뒤집치는 볼띠와 하이톤, 올슨쿨 랩핑 옷도 좀 매 잘 입는 것 같아 폴롤랩핑, 동감형이 두 몇 시대는 전한 바람피 20년 한 30시부대에 가려진 건 상의 심리에 워컷 치던 애들은 가슴밖에 불신을 피 공부 좀 하던 애들은 대학의 소녀의 유시를 키우지 이 구성간의 피로는 이랬지 않아도 공부 노려 숨은 세기 때 집합마친 거 위지름길 포함한 내 이 자리에서 난 만족해 노력은 매신한테 나는 신념하네 5 5 6 8 8 9 10